갑자기 엉덩이를 쓱입니다. 4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. 천막 아래 테이블을 주목해 주세요. 까만 옷 여성이 음식 서빙을 하는데 옆 손님의 손을 주목 보이십니까? 엉덩이를 쓱 어머 지금 뭐하는 거예요? 놀란 여성과 그 옆에 남성도 함께 제지를 하는데 방귀 띄고 성내는 손놈 내가 언제 만졌어? 소주병 들고 남성한테 죽이겠다면서 협박까지 일행도 말리는데요. 사장님 여기 CCTV 있어요 하자 하자 뾰라롱 손놈에서 손님으로 대 변신 소주병도 낚아챕니다.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서 소주병으로 협박까지 이야 이 인간 이거 무서운 인간이네 이거 네 저게 지난 6월 1일이고요. 밤 10시쯤 강원도의 한 식당입니다. 여성이 사장님이고 그 앞에 있던 직원은 아들이었습니다. 성추행을 한 남성은 근처 건설공사 현장 직원이라고 하는데 단골이라고 합니다. 어머니인 사장이 아들이랑 같이 서빙을 하고 있는데 이 남성이 사장님의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. 사장님이 놀라서 제지하고요. 아들도 막아섰습니다. 그런데 이 남성은 화를 내면서 내가 언제 만졌냐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나왔던 거죠. 심지어 제지하는 아들을 향해서 소주병을 들고 일어나서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. 그런데 그때 아들이 여기 cctv 10대도 넘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고 그때 사장님이 소주병을 뺏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 남성은 내가 당신 어머니랑 친해서 그랬던 거다라고 핑계를 댔고요. 일행이 대신 우리가 봐도 잘못했더라 이렇게 사과한 뒤에 정리하고 나갔다고 하는데 당시 테이블에는 여자아이 비롯해서 손님들도 있어서 사장님 측도 더 이상 언성 높이지 않고 문제 삼지 않고 당시에는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. 이후에 남성이 기억이 안 나요. 또 전형적인 레퍼토리. 그렇습니다. 이후 남성이 식당에 들였던 거예요.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술에 취해서 만진 거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들한테 욕설한 것만 기억한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후에 이 남성이 사실은 자유랑 같이 죄송합니다.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식당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.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는 여기에 지금 변명만 하고 반성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제발했다고 하는데 또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마음으로 제발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이 정말로 착한 분이에요. 왜냐하면 아까 보셨지만 엉덩이를 만지면 성폭력. 소주병을 들었기 때문에 협박. 그 아들한테 웃겼어요? 모욕죽까지 했는데도 이 식당에서는 그 손님을 고소를 안 했네요. 아이고 참. 진짜 아들 앞에서 엄마를 성추행한다? 아드님이 그거 감... 아 참. 아 아 아 Angel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